재료비에스와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화내질 수가 없네요. 네 가운데 맞춰서 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우리 패스트 라이브즈 화이팅! 함께 외쳐주시면서 호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손 인사 먼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운데 한번 봐주겠습니까? 저희 천천히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네 분이서 다 같이 화이팅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네 주먹 지고 화이팅! 네 패스트 라이브즈 화이팅! 네 우리 장하오, 성앙비, 성매트, 리키 이렇게 네 분.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와주셨는데요. 우리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도? 네. 아 여기가 금방 흔해졌습니다. 네. 자유롭게 포즈도 잘 취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아 손하트까지! 볼하트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네. 아까도 해주세요 하트! 네. 다 같이 하트! 손하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왼쪽도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도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시고요. 네.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